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도 느끼고요. 어느덧 우리 어깨 뒤에는 이미 여름은 부쩍 다가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소스도 오지 않고 지금 망종의 가운데 있는 거죠.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인데요. 이미 망종은 중간쯤 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이미 올렸죠. 망종이 들면 이제 나쁜 방송은 들어가고요. 좋은 방송들 또 옹호적인 이런 분들이 그죠. 바로 또 관청이 합의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는 그 참 택시하는 아저씨 고마운 아저씨하고 합의됐다는 또 그런 내용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제는 참 아주 고마운 또 어떤 현직에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죠. 과거에도 더 높으신 분이고요. 현직에 계시는 분이 또 청군거리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청군 마마를 얻은다.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죠. 이런 또 영향이 있는 분들이 또 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또 힘이 됩니까. 그죠. 여러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분도 참 어려운 환경에서 현직에 계시면서 글을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그죠. 지금도 김호중 가수부터 옹호만 해도 그죠. 수많은 벌떼같이 뭐 이렇게 물러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예나처럼 이렇게 달려드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현직에도 방송통신위원회죠. 그죠. 청문심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함자는 바로 김자, 대자, 논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김대년. 그죠. 방송. 그죠. 방심위, 청문심위위원장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인기는 2년입니다. 이분은 또 앞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바로 국무위원금입니다. 국무위원금은 장관급이죠. 이런 어떤 역임을 하신 분이고 이분의 또 인생스토리는 정말 고조로서 국어 공무으로 시작해서 장관급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 어떤 성걸이라서 더욱더 가슴에 와닿고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요. 또 천군만마를 얻은다는 그런 기쁨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주신 김대년, 방승미, 청문심위위원장님들도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팔홍웅 선생님도 가슴 깊이, 또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너무 고마움이 가슴속으로 울먹할 정도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또 아마 다른 방송에도 볼 수가 있지만 팔홍웅 선생님도 시청해 보는 게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도 요즘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따뜻한 분도 있구나 하는 걸 정말 심히 느낍니다. 이분은 바로 이 그림의 앨범에 사진을 직접 이분은 현재 또 화가이기도 하십니다. 어릴 때 꿈이 화가랐답니다. 그래서 현재도 청문심위위원장을 하면서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림을 하고 그림을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김호중 가슴 사진을 동봉을 하고 올렸는 가슴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씨,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이렇게 서두를 엽니다.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러스의 강렬한 캐릭터에 이끌려 패인이 된 이후로 벌써 4년이 지났군요. 패인이라 씹니다. 노래 실력도 빼어났지만 평범치 않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인생 스토리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 수많은 팬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고 본인도 그러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희한의 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음주 관련 사건에서 김호중 씨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처리 과정이 바르지 못했기에 대중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더 컸지요. 얼마나 파장이 컸으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비교하는 말들이 설득력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빛나는 성공의 도치가 되어 본인과 주변인들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 이렇게 나갑니다. 김호중 씨를 걱정해 주던 수많은 조언들이 이제 진실의 빛으로 본인을 비추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밤낮없이 달릴 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이제는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실패는 진실과 진정한 현실과 만나고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실패 안에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결책이 숨어 있지요.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실패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 또한 필연적으로 거쳤습니다. 사법 처리 진행 과정을 보면 김호중 씨 본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기에 구속적부심 심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불편함이 이어지겠지만 이 또한 과오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기에 본인을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회의 폼으로 돌아왔을 때 성숙한 김호중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김호중이 되어 주기를 폐내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는 탁월한 재능을 갖춘 우리 사회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기 전에 큰 시대를 겪은 김호중 씨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의미있게 빛나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국어 공모를 시작해서 중앙선거관리사무총장 장관급을 지내시고 현재는 방심의 청문심의위원장으로 실제 아주 현직에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청문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 속에는 창의 충고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바라는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팔공쌤이 지금 한 달 동안 걸어왔는 그러한 어떤 글들과 마음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만개는 쿨그죠. 만개입은 바로 천년 방부제입니다. 이 노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청문 방부제죠.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가 나섰고 정말 밥맛이 좋고 운동을 하게 됐고 그분 때문에 살 의미를 찾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런 따뜻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걸 감히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망개는 쿨의 잎은 방부제지만 또 그 뿌리도 방부제의 역할이 되죠. 그것이 원래 토복령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약을 많이 드시거나 이래서 중금속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 중금속이 많은 분들은 그 토복령을 끓여 드시면 뿌리가 또 울퉁불퉁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몸속에 우리가 중금속을 많이 배출하는 거죠. 한 가수의 능력은 수많은 몸속에 우리가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김호중 가수는 승악이라서 전 세계에 맘몸속의 방부제를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천년 방부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판사님 너그레 용서하셔서 김호중 가수가 전 세계 우리나라를 다시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 역시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일까 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글을 올려주신 김대년 방심위 정은심위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